기아 자동차 산업 외길 반세기를 걸어온 기아 자동차가 그 명예 그 자존심으로 토천한 장인의 혼이 살아 숨쉬는 최고의 걸작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탄생시킨 고감각 파워 세단 세피아 우리의 손 우리의 기술로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그 이름 세피아는 이름 그대로 스타일에서 파워 거주성에서 승차감 그리고 안전성 경제성에 이르기까지 1500cc 최고의 걸작으로서 기아 자동차의 반세기 전통과 철학의 총결정체라 최고의 품질은 나로부터라는 장인정신과 기아가 만들고 세계인이 함께 타는 좋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진념이 드디어 아산만 공장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에스카가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연간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에스카 전용 라일은 프레스에서 차체 도장 조립에 이르기까지 안전의 신기원을 이룩할 신기술의 자동차 세피아 92년 8월 7일 마침내 아산만 공장 전용 생산 라인에서 기아의 기술로 이루어낸 독자 고유 모델 세피아의 본격 생산이 시작됐다 세피아 스타일과 파워의 걸작 고감각 파워세단 세피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차 발표회가 92년 9월 22일 정재계인사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당시에 에스카 프로젝트 팀장이었던 김혜진 부장은 92년 10월 7일 기아 50년에 축축된 기술로 하우로 순수 우리의 고유 모델로 개발된 세피아 출하식이 아산만 공장에서 거행된다 고감각 고성능으로 21세기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진보 세피아 누가 이 1520급 최고의 걸작을 만들었는가 신용 있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들 기아인 우리 기아인들은 미래는 결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우리의 손 우리의 기술로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에 또 다른 신규원을 이룩한 세피아를 기폭제로 21세기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한 웅비의 나래를 힘차게 펼쳐 나아갈 것이다 학회에서 연결되는 사람 라는JO사 reno 학원 학원 학원